지금 현재 여기가 마당인데 봐봐 대나무도 지금 다 집 안으로 들어왔어 다 먹고 있단 소리야 내가 걷는거 아닌데 나는 여기 있는데 그리고 이 집은 딸랑 한채야 미쳤다 진짜 집 집 구조가 보면은 위에가 한옥 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짓었거든 이런거 보면은 여기에는 기존에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은 아니여 한옥 그런 느낌이잖아 지붕이 말소리 같은거 들렸다구요 혹시 누구 계시오 저거 빨리 좀.. 빨리 좀.. 뭐야..? 와.. 나 닭살 생긴다.. 깜짝이야.. 안녕히 가세요라.. 방금 전에 들어왔는데.. 와.. 깜짝 놀랐네.. 소리 조금만 줄일게요.. 아따.. 놀래라.. 안에 누구 계세요? 사진이 하나 빠져있고.. 사진이 하나 빠져있네.. 혹시 누구 안에 계십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한번 좀 들어갈랍니다 여기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와.. 봐봐.. 내가 설치 안 해놨던 거를.. 증명이 되네.. 보이십니까? 여기 거미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야랑.. 이거 고맙다.. 이거 거미줄이 연결되어 있잖아.. 이거..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요.. 이거.. 뭐지.. 이거 진짜.. 고무신도.. 이건 이상해.. 이상하다고요? 오늘따라 안정말.. 이거 엄청 많이 하네.. 고투부.. 좀 들어갈려 합니다..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진짜 신기하다.. 진짜 이거.. 꽤 이렇게 오래 있었다는 소리인데.. 좀 들어갈랍니다.. 누가 만진 자국이.. 좀 들어갈게요.. 잠깐만 들어갈게요.. 뭐 땜에.. 여기 계시오? 여기 주위는 아니잖아.. 뭔가 갇혀 있었어.. 소곤소곤 하지 말고.. 크게.. 크게 얘기해 봐봐.. 크게 얘기하셔.. 뭐라거라.. 앉아가지고.. 봐봐.. 여기.. 상꽃인들이 여기가 찍었던 줄 알고 있어.. 원래 주인들은 뭔가 얘기했으면.. 쫓겨나.. 여기가 미쳤네.. 여기.. 여기.. 올라올랍니다.. 올라갈게요.. 올라갈게요.. 아니요.. 오래 있을 생각은 없고.. 여기 한바퀴 한번 좀 둘러보게.. 이렇게.. 여긴.. 넌.. 이렇게.. 다같이.. 백령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문이 도닫혀있네 2층 자체 지금 장난 아닌거 같애 봐봐 잠글 수 있게끔 되어있네 1층 여행 자꾸들이.. 자꾸들이.. 지금 한나천.. 너희하고 얘기 좀 할게 그러려고 왔어 문 뒤에 누구지? 문 뒤에 누구야 너? 있는데.. 숨겼냐? 어.. 숨겼어 뭘 달라는 거지? 먹을 거 얘기하는 거냐 너? 어.. 뭔가 여기는 지금 걸기들이 한나 찼네 어? 뭔가 걸기들이 한나 찼어 뭐야 뭐야? 우와 미.. 우와.. 뭐야? 뭐야? 여기서 그랬다니까? 와.. 여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여기 진짜.. 미쳤다 여기.. 자 여러분들 이것을 누군가가 지금.. 봐봐 봐봐 이거 오래됐네 봐봐 먼지 있잖아 이거 봐봐요 이건 또 움직여 있네? 봐봐 이제 막 해놓은게 아니에요 이게.. 오래됐다는 소리야 지금 이게.. 왜 걸그들이 많냐.. 이런 빈 제사상.. 그녀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이렇게 함부로 해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함부로 해 놓.. 이러니까 잡구들이 산에서 다 여기를.. 지금 아예 먹을 거 있는 줄 알고 먹을 거 있는 줄 알고 뭔 말인지 알잖아 보면 이게 지금.. 오래됐어 이것도 보면은.. 잠깐만 이것도.. 봐봐 이제 막 해놓은게 아니야 이제 막 해놓은게 아니에요 봐봐 이제 막 해놓은게 아니에요 이제 막 해놓은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왜냐 이런 거를 차려서 올려놓잖아 그러면 주변에 있는 잡구나 구신들이 달라붙어 여기를 와.. 혹시 자기한테 붙어서 갈 수가 있어 여기 비 아니지? 여기 비 아니지? 뭐.. 우선 술술 우선 나가서 얘기 합시다 여기는 아까 2층에 보면은 빈 제기들이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저렇게 놔두면 안 돼요 멀쩡한 집도 저렇게 구신 턱화되거든 잡구든 여기는 빈 제기들이.. 그렇지 그렇지 절대 저런 식으로 놔두면 안 돼요 하면은 제사 지냈으면 깨끗하게 쉬어야지 좋은 조건들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어 아까도 봤듯이 대나무 대나무도 아주 자 우선 오늘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 으 감사합니다.